송이가 방에서 살면 안나오면 무너요. 잠깐만, 잠깐만. 송이가 방에서 와, 선생님 멋있다. 오, 얘 좀 봐, 얘 좀 봐. 애교 부리는 거 봐. 오, 예쁘다. 꼬리 한번 만져봐. 꼬리 한번 만져봐. 싸게 잡으면 안 돼요. 싸게 잡으면 송이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. 와, 여기는 가장 많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더워. 우리 친구들 옷에 올려주고 싶지만 어, 위험해. 옷이 망가질 거예요. 선생님, 팽맨 개구리가 왜 이름이 팽맨이게요? 니가 아까 얘기했잖아.